오늘은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성공하려면 얼마의 노력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그랜트 카돈이라는 분이고요. 세계적인 세일즈 트레이닝 전문가하면서 마케팅 인플루언서 그리고 기업가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대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은요, 특강이나 강의를 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성공을 이루려면 정확히 얼마나 행동해야 하나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적절한 행동량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네 가지 행동 중에서 하나를 한다고 해요. 그 네 가지 행동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뭔가를 배우고 성취하고 지배하기 위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가만히 있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무엇에서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자신의 꿈, 목표 이런 것들을 포기한 상태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안 좋은 일이 닥쳐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에너지나 수고, 폼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침에 알람시계가 울려도 꿈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어나지 않으려고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에너지도 영 쓰고, 시간도 영 쓰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많은 에너지와 의지, 시간, 수고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하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 판매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세일즈맨을 볼게요. 이 세일즈맨은요, 자신의 상사, 배우자한테 끊임없이 변명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래서 영업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내가 이래서 물건을 못 팔고 있어요. 그 변명들 생각하는 거, 자신의 그 안 좋은 실적을 합리화시키는 데 쓰는 에너지와 시간, 이런 것들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다 엄청난 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안 하는 게 행복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누가 봐도 알고 있죠. 이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이 사람은 전혀 활용하고 발휘하지 못하고 있구나.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두 번째는 뒷걸음치기입니다. 뒷걸음치는 사람들은 퇴행하는 사람입니다. 행동의 결과로 부정적인 경험이 생길 거라고 상상하면서, 그런 경험을 피하려고 뒷걸음질을 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이거 해봤는데, 별거 없던데, 그렇게 안 되던데, 그거 했는데 내가 하면 안 돼, 이런 거죠. 그들은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또 낳을 수 있는 행동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이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와 비슷하게 뒷걸음질 치는 것도 힘겨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뒷걸음치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목표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대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입니다. 겉으로는 필요한 만큼 행동을 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적당한 노력을 하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 게으르지 않은 수준, 남들이 보기에 열심히 산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만큼만 노력하는 거죠. 이런 수준의 행동이 결국 중산층을 만듭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굉장히 충분해 보이는 행동을 하지만 사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진정한 성공을 할 정도로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탁월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거죠.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이 수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셔야 돼요. 네 번째,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하기. 믿기지 않겠지만 엄청난 행동량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닿는 그 순간까지 움직여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이 책의 저자가 실제로 29세에 세미나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 10배의 법칙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7시에 일과를 시작해서 밤 9시가 넘어서 호텔에 들어갔고요. 하루에 방문한 회사만 무려 4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행동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행동을 하면서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일하는 시간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너 이러다 쓰러져. 너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너 왜 이렇게 일에 중독돼 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싹 무시하라는 거죠. 자신의 삶과 미래가 엄청난 행동량을 발휘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려는 그 일 여러분들의 목표 여러분들의 꿈 그거를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공시키셔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미쳤다 제 저거 미쳤다 이 미쳤다는 소리 들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성공을 거두는 순간 안 좋은 꼬리포즈가 막 달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시샘, 질투, 비난, 비판 막 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만큼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비판과 그 비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노력에 대해서 한마디씩 툭툭 내던지기 시작할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들의 말을 고지곳에 들지 마시고 내가 정말 남과 다른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공하려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본능은요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갔고요. 보통 수줄로 노력할 바에는 차라리 내 본능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성공시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성공은 거저오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과정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행동과 노력에 꼭 박수 쳐주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박수 쳐주지 못할 망정 비난과 비판을 할 겁니다. 발목 잡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내가 정말 남과 다른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인 노력을 하십시오. 10배의 법칙을 결국 하느냐 그거죠. 내가 생각한 수준보다 10배 큰 목표 세우고 10배 더 큰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